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남부와 서부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다행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서서히 걷지게 했고요. 하늘에 머물고 있는 먹구름도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기온 19도까지 올라있고요. 낮기온은 21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낮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8도, 성산과 표선 19도, 낮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지역은 조금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정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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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